전주필물은 십자질, 스테이플러, 가위 한 번에 욕심불에서 자르려고 하면 손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나누어서 준비하셔서 여러 장 자르는 걸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꽃을 이렇게 묶이시면 이 사이로 종이가 쏙 빠져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렇게 뒤집으셔서 이 사이로 종이가 쏙 빠져요 쏙 빠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